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네, 멤버들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게릴라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이 잘 해주셔야 멤버분들이 더 힘차게 힘 넣어서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다이주원이 무대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. 누구 넘어졌나요? 알죠? 진짜 긴장되는 순간일거에요. 12명의 아이즈원 멤버가 네이로 저 친구는 길을 잃었네요. 혼자 유진, 예나, 채원, 유리, 낙호, 서쿠라, 원영, 은비, 히토미, 민주, 채연, 혜원양까지 지금 모두 무대에 올라왔습니다. 아우 너무 춥죠 지금 자 일렬로 난리 났어요 지금 어디가 앞이에요 뭐 이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조금만 이제 옆줄을 마셔서 자 안대가 안 벽해지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안대가 안 벽해지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아이즈원 친구분들 자 우리 아이즈원 친구분들 이제 날치에 계속 자세히 알아보세요